아형씨, 제가 최근에 이미지 파격 변신하는 인터뷰를 봤어요. 뭐냐면 소주를 무려 2병 반이나 드신다고. 정말 대단하신데, 이 기사가 사실인가요? 그게 사실 같이 마셨잖아요, 2병 반. 아, 2병 반에 같이 드신 거예요? 저만 약간 이슈가 됐는데, 사실 저보다 잘 마셔요. 아 정말요? 수민씨랑 세리씨가 더 잘 드신다고? 수민씨는 4병 마시지 않아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수민씨가 4병이요? 아니요, 정말 조작된 증거고요. 아형언니는 주량이 없어요. 우한정? 네, 고래라고 하죠. 2병 반이 딱 취하는 시간이라, 취하는 그거라서. 이 이미지가 부각된 게,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눈이 점점 커져요. 말동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정신얘기. 정신얘기. 제가 봤을 때는 3분 다 고르신 것 같아요. 오윤씨는 잘 못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저는 간이 해독을 잘 못하는지. 근데 되게 좋아하는 하거든요. 분위기도 좋아하는데? 근데 사실 잘 마시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다른 친구들이랑 마실 때보다 멤버들이랑 마실 때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잘 마셔요. 이렇게 일화를 말씀드리자면, 세리 언니랑 둘이서 3병씩 마신 적이 있어요. 근데 둘이서 손잡고 숲속에 걸어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리고 수빈씨랑은 4병을 마셨었어요, 각자. 근데 집에 와서 수빈님이 더 마셨었어요. 너무 잘 나갔어요. 네.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. 목이 마르다가 소주로 드셨는데? 아, 그지? 물인 줄 알죠? 물인 줄 알죠? 와, 정말 대단하십니다. 드세요. 네.